안녕하세요ará!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꾸끌이 소금통이예요 꼼꼼narこう 이번에 해 볼 게임은요 피드겟 sounds 말랑이를 찾아라! 라는 게임인데요 auditor boards 제가 들어오자마자 주inar 그랬더니 이게 1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 볼 게임은요 말랑이를 찾는 게임인데요 주웠거든요? 그랬더니 요게 1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말랑이를 찾는 게임인데요 오 저기있다 의자 위에 또 반짝이는 게 있죠? 이거를 주워야 되는데 오이 이렇게 올라가서 점프 뛰면 올라가지겠지? 올라가서 안되네? 다른 방법으로 올라가야 되나 봐 좋아 요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 쇽쇽 아으 됐어 여기서 이렇게 쇽쇽 하면은 이건 뭐야 고양인가? 예에에에에에 컨트롤러 말랑이 획득 2개째 그래서 다음 지역 가려면 7개를 주워야 돼요 5개가 더 있는데 어? 저기 물 위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하하 아하하 아 저기도 있다 토끼 있다 토끼 저기도 뭐가 있네 토끼 있네 아닌가? 라만가? 라마 말랑이 획득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좋아 4개만 더 찾으면 돼 어? 의자 밑에도 있다 수구려! 그래! 아! 아 아 내건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괜찮아요 기다리면 또 나옵니다 기다려 됐다 나왔다 아 아아 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기차 기차 말랑이 획득 좋아좋아 기차 말랑이 획득 좋아좋아 어이 위에도 위에도 세 개만 더 먹으면 다음 지역 갈 수 있어 이거는 아 기타네 기타 획득 이에 두 개 두 개 하나 일단 물통이랑 저기 위에 그러면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 위쪽에 올라가면은 책을 타고 올라가서 마치 개미 같네 물 속에도 뭐가 있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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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같은데 뭐가 붕다 아 물고기 획득 하하하하 물고기 획득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잘 보셨죠? 근데 여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개 샥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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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다시 올라야 돼 설마? 저기 보이죠 일곱 개를 모아라 말랑이 일곱 개를 모아세요 이렇게 써있는데 됐어 이건 뭐지? 이거는 이게 뭐야? 헬멧 아 헬멧이구나 됐다 요 집안에 있는 거 다 찾았어요 이제 잃어버렸던 말랑이를 되찾았어요 os 이제 다음 지역 다음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집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저긴 뭘까? 피디개를 레이더랑 속도 2배 이게 됐어 이거 다음 지역 다음 지역 여기도 뭐가 들어 있을 것 같애 크으으 들어올 줄 알았어 발바닥 마랑이 발바닥 마랑이 획득~~ 예~~ 여기는 다음 지역 가려면 14개 되야되네 헉 몇 개가 숨겨져 있는거야? 찾아야돼 말랑이를 찾아라 개구리 있다! 위에도 또 있으려나? 개구리를 먹으려면 체중계 콱! 밟았더니 헉! 한 바퀴 돌고 돌아왔어! 세상에 루스가 몇 킬로인거야 몸무게가! 저도 몰라요 어? 위에는? 없어 없어 아! 개구리 찾았다 예~~ 하하하하하 좋아! 다음! 다음은 다음은? 어? 여기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뭐가 들어가있어요 착착 요거 요걸 밟고 아~~ 착착 안되잖아 어떻게 올라가 어? 여기 왠지 변기에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겠지? 쇽쇽 하하하 오리다 오리 오리야 오리 꾀익 꾀익 오리 왜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오리 눈알 왜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오리 꾀익 꾀익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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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구요 이거 누르면 스폰 어? 스폰 스폰 어? 스폰인데 이상하네 아! 어디서 나오는지 뭐지? 이렇게 어? 잠깐만 여기 하나를 못 찾았잖아 어? 뭐야 7개가 딸기 아니었네 하나가 더 있었네 어? 여기도 있잖아 이거에 2개에요 오리 왕오리 여긴 왕오리 스폰 스폰 7개씩만 모아 다 안 모아도 돼 변기통이 빠지면은? 아아아아 안 빠지네 물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 싱크대트 하고 올라가서 아까 요쪽에 있었죠? 요쪽에 뭐 있었는데? 어? 여기 안쪽에도 있네 돌고래 돌고래 있다 아 저 그리고 쓰레기통에도 있었어 저게 어떻게 가지? 점프 뛰면은 다 할까? 저거는 뭘까? 이게 이게 뭐예요? UFO인가? UFO네? 웬 UFO야? 세상에 안되겠다 이동속도 2배 사야겠다 하압! 저기요! 이동속도 2배 샀는데요? 2배가 안되는데요? 일단 여기 들어가보자 샥샥하면 문어! 이번엔 문어네? 문어 문어 하면은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하나가 더 어디 있을까? 근데 왜 나 안 빨라지지? 재석 중에 봐 따르륵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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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빨라졌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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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수그러야 했지 빨라졌어 이동속도가 아아아 서면 느려져 버그? 버그인가? 아다다다다다다다다 뭔가 이상한 버그에 걸렸어요 몸통을 수그러야 빨라지는 버그에 걸렸어요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오 점프 올라가지네 하하하하 쇼트 올라가! 아! 아! 알았다! 저쪽 타고 올라가는 거구나! 어!idez! 이건 뭐야? 이거 뭐냐고? 아! 됐다! 됐다! 아! 이거 누르는거였구나? 서 있는 상태로! 오! 찾았어! 찾았어! 쉬우! 쇽쇽! 쇽쇽쇽쇽! 이렇게 하고!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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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뭐냐! 거북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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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북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말랑이맥뜬 다음! 다음은 VIP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네 5개가 한 번에 나옵니다 공짜로 5개 얻을 수 있나봐 와 인형뽑기 기계도 있다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350 로벅스를 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퍼즐 말랑이 액자에도 말랑이가 붙어있네 그래서 여기는 계단을 우산을 밟고 올라가서 컴퓨터 따다다다 로블록스 할거에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감자튀김 와 감자튀김 말랑이 잘못해서 먹을 수도 있겠어 조심하세요 먹으면 안됩니다 고무입니다 왠지 냉장고 위에도 뭐가 들어있지 않을까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 진짜 들어있네 예 사과 저 같은 점프맵 고수만 얻을 수 있는 말랑이에요 점프맵을 못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 여기 위쪽에 바나나랑 뭐가 있는데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 어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아 요기 요기 이렇게 이렇게 아닌데 너무 높은데 조금 쇼오오 오오 아 이렇게 하하하하 em 보셨어요 여러분 저보고 따라가세요 제가 고수입니다 햄버거 햄버거 얻었고요 햄버거 얻었고요 그다음에 파인애플 얻었구요 파인애플 짭짭짭짭짭짭 이건 뭐지 요거 파란색 이건 뭘까요? 밑에 이거는 뭐야? 그 다음에 저 할아버지는 뭐야? 요거는 왜 있지? 위에도 또 뭐가 있나? 따다다다다다다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까? 아! 요쪽을 타고 가라고? 타고 가면 뭐 있어? 아! 식탁! 좋아! 빠바바밤! 이에 바나나를 얻었다! 하나 더 얻어야 되는데 하나가 어디 있을까? 오! 이럴 때 이럴 때 쓰라고 이 삐드겟 레이더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이거를 한번 사서 쓴다면 찾는 중 삐드겟이 저기에 있습니다 170m에 있습니다 어? 170m? 야하! 80m, 38m 아! 아! 알았다! 싱크대 안에 있구나! 아! 아! 여기 책상이 튀어나와 있네 이거 밟고 올라가라고! 아! 힘들게 안 올라가도 되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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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있었어요 쏙! 예! 음료수! 됐다! 오! 됐고 나가 이제 슉슉! 벌쩍 벌쩍! 예! 나 간다 얘들아! 다음! 다음은 병기로 들어가세요 잠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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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어 위에 있어 그렇지 놓칠뻔 했죠 놓치면 안 됩니다 아으! 그래서 괜찮아요 다시 올라가면 돼요 떨어질 수도 있어 쇽쇽 이건 뭐지? 가지! 맛없어! 쿠지라! 쿠지라! 아! 고래구나! 죄송합니다 고래였어요 가지가 아니라 가지처럼 생겼어 quir confidence 뷕 passar 변기통 쏘옥 아아아! 아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아아 떶이야 하핳하 똥 똥 똥마랑이야 갑자기 점프 맵으로 변했어 뷕이 세상 cielo수가 갑자기 점프 맵이 됐다고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냥 찾는거였는데 마리오로 변했어요 하수구를 고쳐야 돼 슉슉 어 여기도 왠지 뭐가 있을 것 같아 슈그려 슈그려 슉 잡 잡 잡 잡 잡 이건 뭐지? 머메이드 아 인어 인어 말랑이 반쪽 반쪽입니다 반쪽 어 저기 어 저기 우웨어 늑대왕간하자 허어 으아아아아아아아 개불이야 나는 쪼꼼해서 왔다かった 할 수 있는데 내 저 아저씨는 나오지 못할거야 요 유령을 어떻게 먹지? 점프 요기밟고 점프 해야 될거 같은데 점프 됐다 먹었다 유령 말랑이 슉슉 그리고 이건 악어 말랑이 악어 귀엽다 다음 다음은 하나 더 찾아야 되잖아 하나 어딨어 쪼이 мож 쪼 쪼오오기 가려면 그럼... 돌아가야 되는거야 설마rop 아이고 안보인 자 Twitter 여기로 가야 되는거같은데 오호 후? 후?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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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갈수 있겠지 영차! 그러면 벌, 이상하게 생긴 벌 찾았다 됐다 벌레 왜 벌도 아니고 벌레라고 나와있네 벌레, 말랑이 다시 또 점프해서 건너가야되잖아 아이구aser 어어 Elle 쩝쩝쩝쩝쩝 쩝 지게야 그걸 먹으면 어떡하니 목말라요 쩝쩝쩝쩝 다음은 아 이제 변기를 다시 올라가서 화장실을 탈출하는 겁니다 냄새나요 여길 나갈래요 아아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변기가 어떻게 올라가냐 그냥 하수건인가요? 됐다 올라왔더니 여전히 집이네 집안에서 친구가 이거 갖고 놀다가 나무가 말랑인데요? 나무가 말랑인데요? 눌러! 다음은 변기 세탁기 세탁기 별 묵었다 별 찾았습니다 엄마가 더럽다며 세탁기에 넣고 빨아버렸는데요? 나오지 못했어 걸려가지고 다음은 어딨지? 저기 또 있다 위에 있다 이거는 이제는 그냥 그거네 그냥 말랑이네 이거는 리본 말랑이 그리고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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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 고수 고수 지붕에 그렇지 여기 쥐인가 짜자 비켜 손바닥 말랑이 여기로 넘어가야되나 몇 개 있어야 되지? 두 개 더 있어야 되는데 나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은 밑에 하나 있고 세모 하나 더 찾아야돼 하나가 어딨을까 어 하나가 어딨을까 어 없는데 하나가 없는데 와 뭐야 64개? 40개? 왜 이 친구들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찾고 있지? 하나 더 찾아야돼 하나가 어딨지 음 없는데 아 레이더를 쓰자 비빅 찾는 중 벌어졌습니다 이쪽으로 가야돼 요쪽에 숨겨져 있구나 아닌데 이쪽에 숨겨져 있구나 어 진짜 이쪽에 숨겨져 있네 아 하하하하 여기 들어있었네 아 동그라미 예 찾았다 다음 지역 갑니다 다음은 장난감 안에 들어있는 로봇말랑이 그리고 여기 서랍에 하나 또 들어있네 이건 무슨 말랑이야 말말랑이 말말말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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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말말랑이 고양이말랑이 고양이말랑이 고양이말랑이고 또 어딨냐 저 위에 어 없네 뭔가 있을줄 알았는데 여기있다 침대 위에 과자말랑이 과자말랑이 먹고 어 저기도 뭐 들어있다 아 기타 아 장난감 레고 와 무슨 레고를 이렇게 빡세 놓아놨네 정리를 잘해놨구만 우주선발랑이 두개 더 찾아야되 이제 저기있다 로켓 로켓트 저기쪽에 로켓트 하자잇 어떻게 올라가지 하자 못올라가는데 아 이거 막대기 타고 올라가는거구나 두두두두두두두 착착 아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차분하게 다시 천천히 이렇게 우주선발랑이 획득 두두두두 하나만 더 찾으면 또다시 다음지역 갈 수 있는데 하나가 어딨을까 레이더 펴 삐비비빅 삐비비빅 삐비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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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말랑이 개말랑이 얻었다 됐다 다음 다음지역 42개 여기가 이제 마지막지역인거 같은데 아닌가 다음지역 어 여기 선인장말랑이 있네 와 선인장에 못 박아놨어요 세상에 못박힌 선인장이네 못을 박아놨어 하하하하 여기 사람 많아 아아 점프 아하하하 이동속도 느리게 느리게 하고 슉슉 천천히 천천히 슉슉 아 비켜 비켜 저리가 내놔 내꺼야 나왔다 됐다 아 먹었다고 됐다 무거웠다 선인장말랑이 빠바바밤 다음은 해바라기말랑이 빠바바밤 아 끝이 아니었네 그리고 다음은 위쪽에 여기 빨래말랑이 와아 빨랭이를 빨래를 말아놨어요 됐다 빨래말랑이 얻었고 다음은 여기다 핫 딸기말랑이 따다다단 그리고 다음은 여기 안에 들어있겠지 물속에 들어있겠지 그렇지 슉슉 잠시 따다다단 레몬말랑이 됐나 아 두개 더 찾아야돼 두개 어딨지 어 잠깐 구멍있어 헉 레이더 발동 비비비빅 발동 안해도 되네 쳐졌다 당근말랑이 뽀뽀뽀뽀 비비빅 비비비빅 비비비빅 말랑이 레이더 가동 비비빅 비비빅 가까이 있음 여기 어딘가 있음 아 여기 여기 집이구나 저 안에 있나봐 저기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서 점프를 잘해야될거 같은데 요 집 요 집안에 샥샥 그렇지 새말랑이 빠바바밤 됐다 이거는 뭘까요 저 요거 이건 뭐지 오오오 여기서 꽃게말랑이 눈알 달린 꽃게말랑이 그네 그네 위에 지금 하나가 그네 타고 있는데 아이스크림말랑이가 아 내건데 내가 먹고 해야되는데 하아 지금 샥 아 안 나왔을때 뛰면 못먹잖아 아 아 지금 샥샥 먹었다 됐다 하하하하 아이스크림말랑이 그리고 요기에 나무말랑이 어 그리고 요기 밑에 샥샥샥샥 샥샥샥 구름말랑이 따다따 나가 나가 왜 못나가지 아아 달려주세요 됐다 어 그네 위에도 뭐가 있을거 같은데 그네래 엣고 이거 됐다 고양이 아 공룡말랑이 공룡 공룡이었구요 어 미끄럼틀 미끄럼틀 또다른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말랑이 아 저기 또 수박있네 수박 수박말랑이 먹어야지 수박수박 수박말랑이 수박말랑이 뚜두두두 됐다 다음지역 갈 수 있구요 여긴 쉬웠네 헉 얜 뭔데 이렇게 악크래밍이 끝났다고 와 나도 나도 어 나도 나도 끝났어요 나도 끝냈어요 예에에에에에에 레인보우말랑이 획득 예에 진난다 오호오오 오호 환생은 뭐야? 환생하면 뭐가 좋아요? 고마워 너는 환생을 할 수 있어 다시 또 모을 수 있다고 얘 안 모을래 친구야 뭘 못 모았지? 하나씩 못 모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구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